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며 124명을 기록했습니다. 대전에서는 대덕특구 직원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과 지인이 추가 확진됐고 감염 경로 미상의 확진자가 18명 추가돼 하루 사이 41명이 감염됐습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는 지난달 입대한 훈련병 11명이 잇따라 확진돼 같은 교육대 소속 장병 9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는 건축 공사 현장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외국인 근로자 7명이 추가 확진됐고 경로당과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쏟아지며 충남에서만 모두 77명이 추가됐습니다. 세종에서도 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